알리바바 공인강사 주식회사 이 프로 대표 이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리바바.com에 상품 등록을 하기 위해서 상품 등록 준비 요소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품 사진입니다. 좋은 상품 이미지랑 알리바바.com은 B2B 사이트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하심에 있어서 B2C를 하거나 B2B를 하시거나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우선의 원칙은 알리바바.com에서 잘 팔고 싶다.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잘 판매를 하고 싶다.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잘 팔고 싶다.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는 잘 파는 사람들이 왜 잘 파는지 직접적으로 체킹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물품을 팔고 있고 어떻게 또 노출을 하고 있고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가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잘 분석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즉 타사사 등록 제품에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품 사진도 마찬가지로 알리바바.com에서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특정 검색어로 검색했을 때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제품이 95%의 인콰이어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제품들이 어떻게 등록되었고 메인 제품 이미지 컷이라든지 상품 상세 컷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들 중요합니다. 벤치마킹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상품을 촬영하실 때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단순하게 스냅 카메라로 찍지 마시고요. 스튜디오 촬영 컷이나 그 다음에 카달로그에서 촬영할 수 있는 인쇄물에서 쓸 수 있는 스튜디오 촬영을 권장해 드립니다. 스튜디오 촬영을 하시면 직접적으로 나중에 전시에 나가실 때 포스터를 만드실 수도 있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찍는 내용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com에는 상품 이미지가 6컷 올라갑니다. 이렇게 6컷 올라가는 상품 이미지를 다 등록하는 것들을 멀티 이미지 등록이라고 복수의 이미지 컷을 사용하는 것을 멀티 이미지 등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 이미지 등록이 단순하게 상품 사진을 하나 사용하는 것보다 싱글 이미지 등록보다는 우선하여 상품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부분들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 상세 설명 내에 자주 쓰는 디자인이나 많이 쓰는 상품 이미지는 현대에는 포토뱅크에서 포터스로 바뀌었습니다. 포터스에다 등록을 해가지고 알리바바.com에서 스탠다드 패키지는 3기가 프리미엄 패키지는 5기가 지워지는 포터스 구 포터뱅크에 등록하셔가지고 알리바바 서버 내에서 등록해서 미리 미리 바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등록하시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예전에 상품이 제가 상품이 많지 않을 때 테스트를 직접적으로 했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었던 이미지고요. 그라데이션지를 대고 그 다음에 밑에 백면을 주고 상품을 촬영을 했었던 실사 이미지고요. 이 제품은 그 이미지에서 배경을 지운 이미지입니다. 같은 노출 위치에 쇼케이스에 같이 꽂아보고 또 바꿔서도 상품 두 개 제품을 같은 위치에서 계속 전시를 했었는데 테스트를 해본 결과 배경을 지운 이 이미지 자체가 3배 더 많은 클릭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천해드리는 방법들은 상품 이미지에다가 상품이 이제 워터마크라고 해가지고 글씨를 새기거나 또 로고를 새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향을 하시면 지향을 하시는 것들이 더 낫다. 상품을 직접적으로 깔끔하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클릭률이라든지 인퀘이 를 받는 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 3D로 제품 이미지를 그린 거고요. 이거는 실사 이미지로 사진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 제품을 미국에다 판매를 해가지고 클레임을 받았던 역사가 있어요. 왜 받았느냐? 실제 제품은 은색 제품인데 은색이다 보니까 좀 표현하기가 3D로 힘들어가지고 회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바이어 측에서 입장, 바이어 측에서 생각을 할 때는 회색 코팅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냥 알루미늄에다 그대로 보냈다. 생산 공정에서 한 공정을 빼버리고 보냈다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결국 풀기는 했었지만 3D 이미지 같은 경우는 모델하우스 이미지라든지 제품 자체가 좀 약간은 믿을 수 없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어 지향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3D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들은 극히 일부분적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반도체같이 너무 작아가지고 작은 제품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3D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두 실사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것들이 유리하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지 품질이 저하될 시에는 이미지 메인 품질을 잘못 뽑을 시에는 클릭스루 레이틀이 클릭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보고 상품 등록을 했었더니 이 아이섀도우 제품인데 그냥 아이섀도우 제품만 갖다 올려가지고 제품을 보여줬기 때문에 클릭률 차이가 클릭률 차이가 모델이 있는 것 자체가 5% 정도가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품만 보여줬을 땐 1% 해가지고 5배 더 모델하고 같이 제품을 넣은 것이 인기가 좋았다 하는 부분들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에 키워드 상품명을 만들기 위한 키워드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에서 키워드 리스트를 만들 때는 검색이 잘 되는 키워드 리스트를 만들 때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상품명 검색이 잘 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상품명을 만들 경우 상품 랭킹이 높아지고 커스터머들이 많이 찾았을 때 많이 잘 찾아지기 때문에 많이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알리바바에 우선은 또 바이어들이 어느 키워드를 선호하는가에 대해서 체킹을 하기 위해서 RFQ에서 바이어들의 검색어와 관계성을 또 찾아보는 것들도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제품을 마스크 시트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이 제품을 앞면에 붙이는 마스크를 앞면에 붙여서 팩을 하는 종이 시트를 마스크 팩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마스크 팩이라고 부르지만 유럽에서는 이 제품을 마스크 시트, 시트 마스크, 종이 마스크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북미 지역에서는 패셜 마스크, 안면마스크라고 많이 부르게 됩니다. 상품등록 숫자가 알리바바.com에서 검색을 했을 때 모두 틀리고요. 그 다음에 RFQ 검색에 있어도 모두 틀립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단어들이 알리바바.com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알리바바.com을 이용하는 국가는 전 세계 190개국입니다. 190개국에서는 영어에 익숙한 알파벳을 기초로 한 언어를 쓰는 나라들도 있고 한국과 같이 알파벳하고는 거리가 먼 단어를 이용하는 바이오의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접근성에 따라서 용어가 틀려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 예를 드린다면 한국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에어컬리너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는 주로 표현하는 표현이 에어 퓨러파이어 입니다. 동남아 지역이나 영어하고 동떨어진 약간은 좀 익숙하지 않은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에어컬리너로 찾을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더 높고요. 유럽이라든지 알파벳을 기본으로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유럽이라든지 북미 지역에서는 에어 퓨러파이어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품을 봤을 때 에어컬리너 같은 경우는 제품의 기능에 중점을 둬가지고 공기청정을 하는 단순 기능, 대용량의 관공서에서 대체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찾는 경우가 고진국에서는 많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찾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 기능이라든지 대용량의 공기청정기를 선호할 수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가전제품으로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에어 퓨러파이어 같은 경우에 기능에 있어서는 부가적인 기능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기능이 추가돼서 디자인이 우수한 것들 그 다음에 이온화제어가 붙어 있거나 LED 조명이 붙어 있거나 인테리어 기능도 우수한 제품들을 찾음으로 인해가지고 제품이 약간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염화칼슘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크게 저희가 잘하는 쓰임새가 용도가 용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제설제에 사용되는 염화칼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제습제 물먹는 하마가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기능이 떨어지면 다 물을 따라 버리고 염화칼슘을 넣고 부직포를 다시 치우면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하는데 제습제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정제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칼슘의 비료로 사용할 수 있거나 표벽제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능 자체가 틀리다 그러면 제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나라들은 북방구의 유럽이라든지 북방구의 나라들이 좀 더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남방구에서는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런 쪽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습제라든지 비료라든지 아니면 표벽제에 사용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염화칼슘은 영어로 칼슘클로라이드입니다. 칼슘클로라이드 라고 찾을 수 있는 측면은 유럽 쪽에서 많이 찾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라든지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선 화학식인 CACUL2로 찾을 수 있는 확률 자체도 높아집니다. 또 예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일본의 식품 산업이 좀 발전해 있다 보니까 마케팅이 잘 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김을 시위드라고 부르지만 일본에서는 스시노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를 또 키워드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키워드 스시노리라는 일본어를 또 키워드로 검색을 해가지고 키워드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알리바바닷컴에서 상품 등록을 할 때는 전 세계에서 190개국에서 모든 나라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키워드 상품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접근을 해 가시고 체킹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 있습니다. 키워드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상품의 노출 증가를 위하여 상품 관계 단어로 키워드 리스트를 생성하십시오. 어넬러틱스 비즈 트렌드가 현재는 알리바바닷컴에서 2019년 3월 25일에 리뉴얼을 하면서 어넬러틱스의 트렌딩 키워드로 바뀌었고요. 트렌딩 키워드를 활용해서 키워드 리스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모든 키워드를 커버하기 위한 상품 등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는 것들 중요하고요. 하나의 상품명에 지나치게 키워드를 중복 사용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개의 키워드 아래의 인퀘어리 비율은 다른 키워드 아래의 상품순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키워드 자체에서 키워드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첫째는 서플라이어 컴피티션 내 쇼케이스의 비율 쇼케이스 자체가 알리바바 닷컴에서 쇼케이스가 50개를 넘어간다는 얘기는 첫 페이지에 등재될 확률 자체가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리스트 뷰에 등재되는 상품의 숫자는 한 페이지에 50개까지 가능하고 갤러리 뷰에서는 36개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첫 페이지를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쇼케이스에 있어서 쇼케이스 사용자가 50개를 넘는 것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첫 페이지에 쓸 건가 안 쓸 걸까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순위를 거래서 정리를 하시면 되시는 내용들이고요. 일반 검색어와 특정 검색어를 모두 사용하여 탑페이지에 노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명은 키워드를 바탕으로 합니다. 키워드는 상품명의 생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상품명은 상품 상세 플러스 키워드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꼬리가 긴 상품명이다. 아까 시간에 얘기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품명은 짧거나 부정확할 시에 커스터머가 직접적으로 상품을 찾았을 때 보여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커스터머의 뷰가 하락하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커스터머 뷰 자체가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하고 인퀘어리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검색 자체가 안 되는 것들은 상품 효율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리바바닷컴에 비제트렌드의 핫키워드 검색 연관검색어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에서 이 부분은 핫키워드 부분인데요. 서플라이어 컴피티션 프로덕트 쇼케이스 서치 프리퀸시 그 다음에 12개월치의 검색 빈도를 나타내는 것들인데 위에부터 드래그를 해서 긁으면 밑에 부분처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엑셀에다 붙이면 저렇게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작업은 12개월치의 평균을 내시는 부분들입니다. 왜 12개월치의 평균을 내느냐 그래프 자체를 보시면 그래프가 들쭉날쭉해가지고 불규칙할 때가 있거든요. 시스템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스템에 버그가 있거나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은 자제를 해야기 때문에 12개월치의 평균을 내셔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키워드의 효용성을 따지시면 되시는데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 쇼케이스 같은 경우 보셨을 때 알리바바.com의 리스트 뷰에는 리스트 뷰에는 50개의 상품이 전시가 될 수 있고 갤러리에 비해는 36개의 상품이 첫 페이지 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고려해서 1번, 2번을 정하시는 것들 사용할 키워드를 정하시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알리바바.com의 실제 상품명을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부분은 로드스터드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를 했었던 거고요. 제가 찾았던 키워드들이 앞에 내어 있는데 상품명을 만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들은 바이어가 읽어봐서 뜻이 통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바이어가 읽어봐서 뜻이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순서대로 정리를 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3개 내지 5개의 키워드를 조합해가지고 상품명을 만드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찾아봤던 검색 빈도가 로드스터드만 단순하게 키워드로 사용을 하고 상품명을 사용한다 했을 때 900회가 노출되는 부분이었지만 솔라로드스터드 720회 캐다이 로드스터드 150회 리플렉티브 로드스터드 270회 알루미늄 로드스터드 80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2000회 이상을 노출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알루미늄 솔라파워드 차징 LED 리플렉티브 로드스터드 캐다이 같은 경우는 로드스터드의 다른 상품명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페이버너마커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닷컴에서 또 미국 쪽에서 사용하는 내용들이고요. 앵커 타입이라든지 워터프루프 IP68 같은 경우는 제품의 특징적인 장점을 또 적어줘서 바이오들한테 소급 포인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상품명에 적어준 내용들입니다. 자, 알리바바닷컴에 그 다음에 상품 상세 정보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상세 정보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방식 정 자신이 없으시다 할 때 얘기를 드렸던 방식은 다이어를 만나서 직접적으로 상담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셔가지고 원고를 짜라고 원고에 기획을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정보를 흔히들 카탈로그라고 부릅니다. 카탈로그라는 의미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알리바바닷컴에서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B2B 사이트 같은 경우는 회사 카탈로그를 만드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B2C 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회사의 제품의 리플렛을 만드는 형태가 B2C의 카탈로그 B2C의 상품 등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바이어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삽입하기 위해서 바이어의 신뢰들을 줄 수 있는 회사 전경이라든지 제조 설비라든지 해외 규격 인증서라든지 그 다음에 선적을 하는 광경이라든지 수출한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걸 또 보여주는 내용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이 바이어는 어쩌다가 상품을 하나 여러분들의 상품을 하나 클릭하고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찾는 상품은 바이어가 찾는 상품과 사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회사의 제품을 전체적으로 표로 작업해가지고 사양을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바이어들도 사양을 비교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다른 상품을 또 비지팅해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표작업을 해서 알리바바.com에 상품 사양표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들도 굉장히 유용한 또 원고의 사례입니다. 원고를 상품 상세 설명을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주 쓰는 템플릿이라든지 이미지는 포토뱅크에 등록해 주시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상품 정보가 부실할 시에 실질 인퀘어리 수치 건수가 적어집니다. 인퀘어리 건수가 적어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전세계의 인터넷 접속속도입니다. 2015년 3분기 전세계의 인터넷 접속속도고요. 대한민국 20.5Mbps 일본 15.0 태국 8.2 말레이시아 4.9 중국 3.7 베트남 3.4 인도네시아 3.0 인도 2.5 미국 12.6 입니다. 이 내용을 왜 설명드리느냐 가끔씩 저희한테 상담을 하는 업체 중에서 알리바바닷컴을 사용하겠다라고 그런 업체 중에서 가장 제가 겁을 먹는 경우가 알리바바 옥션에서 판매가 괜찮다 G마켓에서 판매가 괜찮다 국내 쇼핑몰에서 판매가 잘 되는 상품 잘 되게 등록을 하는 업체니까 알리바바닷컴도 잘 등록할 수 있다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한국의 인터넷 속도와 중국의 인터넷 속도와 미국의 인터넷 속도는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마존을 통해서 아니면 알리바바를 통해서 중국에서 출입하고 싶은 상품을 등록하고 싶으면 중국에 맞춰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중국 인터넷 속도에 맞게 등록을 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지와 텍스트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이유는 이미지만 나오게 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을 방문을 했는데 주인이 없어가지고 가려고 돌아서다가 주인이 갑자기 뛰어나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밥 먹고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온라인은 1, 2초 이내에 안 뜨면 나갈 확률 자체가 나가도 모를 확률 자체가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세계의 인터넷 접속속도를 고려해가지고 이미지 나온 다음에 텍스트 아니면 텍스트 다음에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텍스트 같은 경우는 빨리 뜨기 때문에 이미지가 늦게 보여지는 것들을 바이어들도 감안을 해서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절하게 혼합해서 배치하는 것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품 등록을 하기 위해서 상세 정보를 만들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상까지 알리바바.com에 상품 등록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